빈바이언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? 아니 아까 그거야 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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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잘했어! 진짜 기가 막히네 됐다, 됐다! 일로 오세요 하지 마, 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 몸을 따라 하고 있어, 다리를 오! 오! 다리! 이상하나? 잠깐만! 아... 오빠 좋아하는데... 우리 사귈래?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리사 씨는 어땠어요? 끌어오는 중이에요. 끌어오는 이름 같은 거 정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밀어볼게요. 두 알이래요, 그거. 소름돋아. 어우, 소름돋아. 계속하게 돼, 중독적이야. 어때? 왕관 같아? 아, 이건 내가 너무 힘들다. 아, 차가워. 나 약간 요리하고 있는 것 같아, 나를. 언니가 계란이에요? 모랭. 모랭이래. 모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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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락으로 이렇게... 이렇게 하나. 뭔지 알죠? 네. 오... 다 될 수는 없잖아요, 그죠? 아름다운. 안돼! 안녕, 안녕. 나는 지수야. 활륨가스 먹었더니 이렇게 됐지. 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승리팀은 베팅을 두 번 할 수 아 아 여기 여기 아 아 내가 해줄게 한번 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불편해 정말 있지 않을까요 언니? 공부가 좋아 한번 찾아봐요 That's her pet 오케이 이건 나만히 살킬 수가 없잖아 야 이거 봐 보여줄 수 없어 아아 아아 신혼, 신혼집 You are what to set me free Baby, 내 터질 걸 전 안아줘 You are what to set me free You are what to set me free You are what to set me free 난 프론트에 미리 받으면 나 알 수 있어 쭈민 쭈민 진짜예요 제가 쭈민 마지 마켓다 쭈민아 쭈민아 바꾼다 여기야 나 쭈민아 얘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어 왜냐면 얘가 이걸 해야 되는데 초딩이 더 맛있네요 어른의 맛이랄까 초딩 언니도 초딩이 이만이라면서 쭈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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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 Non- 캐 statistical 쭈민아 여긴 재환 Christina 역시 제니하면 양손제. 아니요. 무슨 소리죠? 제니하면.. 마늘? 마늘 넣어달래요! 이거 아세요? 마늘? 마늘 넣어달래요. 이거 아세요?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무슨! 난 멀리 갈래. 수고하여! 감사합니다. 누가 사 lid한다고? 나 하길래? 나 하길래?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그리고.. 또 가? 어? 아아! 이제 휴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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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숟갈! 홀.. 마미! 나 청소수 같은데 된 거 같아! 짜증이 먹었잖아? 네나야, 몸바야, 몸바야 소금 대신 하는 거 어때? 근데 이미! 근데 그럼 휴전이 아니잖아! 이사야! 톱념 가루를 넣어보는 건 어때? 근데 약간 고등어가 까서 약간 매끼를 좀 넣을게 무시하시면 돼요? 아니.. 예! 질섭지? 내가 응원을 끝났어! 그냥 맞았어! 아니야, 할게! 아니, 음악! 아니, 음악! 아니, 음악! 아니, 음악! 아니, 음악! 음! 또 니코니! 일일일식! 치킨으로 일일일식! 하지만 똑같아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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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훔쳐먹어요! 지수 언니가!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제가, 그러면 내가 잘 도와줄게! 참기름 없잖아요, 그쵸? 잘 못 뜯어서 여기... 잘 못 뜯어서 여기... 같이! 나? 자, 고르기! 아, 하늘이시여!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? 왜... 왜... 작은 아트, 중간 아트, 큰 아트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갓세븐 되게 좋아해요. 나 엔친디 진짜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할머니 안주면 옷 저렇게 한다? 넌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오빠 키도 작으면서! 반면 쓰지마! 키도 작으면서요! 장난! 이쁘면 다녀? 나 이뻐도 다야! 그래, 다이라! 원, 투, 쓰리, 포... 띠토 사냐, 띠토를 띠어냐는가? 총빵, 총빵, 서면 띠를 띠어냐는가? 와아... 우와아! 우와, 쟤 왜 이렇게 그래? 쟤 완전 빨라! 하나, 둘, 셋! 이거 제가 맨날 한단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하더라고요. 이거 텔레톱이..뭐야 이거 뭐야 용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가 안좋아지고요 아 용암 용암 ㅋㅋㅋㅋ traz 하아و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